구미 금호산 호수입니다. 호수 오늘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. 영하 5도 영하 10도 그런 와중에 오늘 우리 여기 사라켜서 연말 막년에 겸 구미 금호산 둘레를 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어제구나 어제 눈앉는 그게 녹지도 않고 와 얼굴은 완전 칼바람 완전 칼바람에 많이 춥지만은 운치는 정말 좋습니다. 이렇게 네 청무원님 이렇게 지금 둘레길을 올레길 둘레길 돌고 있습니다. 고무산 호수 언니 노래 한 곡 해 언니 노래 한 곡 해 한 곡 더 해 빨리 오기야 비여 차 오기야 비여 차 배놀이 다 잔다 낙조 청강에 배를 띄우고 술렁술렁 노더라 배놀이 다 잔다 와 잘하시네 여기 금호산 호수과 올레길 돌면서 언니의 멋진 노래 한 곡을 불렀습니다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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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이렇게 오기 싫음 파도 소리 삼을게 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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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빨이 펄펄 날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눈이 정말로 너무도 아름다운 저수지였습니다. 이렇게 금오산 저수지 올레길 다 돌고 나왔습니다. 지금 금오산 저수지 둘레길 저수지 둘레길 한바퀴 돌고 주차장에 왔습니다. 주차장에 타타로 왔는데 이렇게 지금 눈이 펑펑펑 날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눈이 펑펑 날리고 많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. 저쪽 산 능선 뒤로 보면 눈오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능선 하나둘서의 너희 뒤편에 허리하여 보이는 곳이 금오산 정상입니다. 금오산 정상 금오산 정상인데 눈이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보이지는 않습니다. 원래는 요 경상도 지방이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지금 몇번째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. 제가 금오산에 다녀간 지가 한 15년도 더 넘은 것 같아요. 예전에 한번 다녀가고 오늘 처음 왔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왔더니 많이 변했습니다. 많이 변했고 참 춥고 그렇지만 참 자랐다 기다려주세요.